체리 완성! 체리 두 개를 껴가지고 첫 번째 고무줄을 이모! 방구이모! 방구이모 꽃반지 체리를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 열 개, 초록색 두 개 우선 빨간색 하나를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바늘이 위로 올라오고 고무줄이 밑으로 바늘이 위로 올라오고 고무줄이 밑으로 해서 세 번을 감아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를 동시에 잡고 네 개 네 개를 동시에 잡고 여기다가 껴가지고 한 번에 다 네 개를 걸어서 고무줄이니까 늘어나지요 네 개를 다 잡아서 이 세 개를 들어서 세 개의 사이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늘을 다시 네 개의 고무줄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하면 네 개, 네 개 네 줄, 네 줄 걸려있고 가운데 세 개의 세 줄의 고무줄이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다 했어요 초록색, 초록색을 손가락에 껴서 바늘로 잡아당기세요 고무줄이니까 잡아당겨져요 이거를 네 줄, 네 줄, 여덟 줄을 전부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통과가 돼요 네 줄, 네 줄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안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늘려가지고 이렇게 초록색 두 줄이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늘려서 첫 번째 초록색을 잡아서 두 번째 고무줄에 넣어주는 거예요 완성 살짝 잡아당겨서 짠, 체리 하나 완성 이거를 똑같이 또 하나를 만들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를 바늘을 고무줄에 넣고 세 번을 돌려줘야 되는데 바늘이 위로 가고 위 고무줄 밑으로 세 번을 감아주세요 세 개 하나, 둘, 셋 세 줄이 생기게 그 다음에 네 개를 동시에 네 줄 네 줄이에요 네 줄을 동시에 손가락에 끼고 바늘로 늘려주세요 고무줄이니까 늘려서 처음에 잡았던 세 개의 고무줄 사이로 빼주는 거예요 네 개의 고무줄 중간에 세 줄이 들어갔고요 바늘을 올려서 이 네 군데 고무줄에다 다시 껴주세요 네 줄 네 줄 가운데 세 줄이 있는 거예요 체리가 완성됐네요 그 다음에 초록색 하나 마지막 손가락에 걸고 바늘로 잡아당겨주세요 고무줄이니까 잡아당겨줘요 여기다가 옮기고 그 다음에 이 네 개 네 개의 줄 여덟 줄을 전부 천천히 통과시킬게요 미끄러져서 통과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늘려서 모양을 정리를 하고 첫 번째 있는 연두색 고무줄을 두 번째 고무줄에 껴가지고 빼주세요 살짝 늘려서 완성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연결을 할 거예요 체리 두 개를 껴가지고 첫 번째 고무줄을 두 번째 체리에다가 껴서 지금 이 체리 고무줄을 한 번에 체리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잡아당겨주세요 짠 고무줄이기 때문에 늘려주세요 체리 완성 귀여운 체리 어머 귀여운 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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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줄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들어서 수고 많았어요 안녕